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격이 너무 신중해서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억울하다는 아짐에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원지 아직 신혼인데 결정장애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제목만 아내 입장이고 아내가 이렇게 해달랍니다. 본문 글은 저희 두 사람 합의 후 남편인 제가 써요. 제목처럼 아내의 결정장애 때문에 진짜 사람이 확 돌아버리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혼을 요구한 상태고 지금은 형네 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아내는 이런 저한테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며 울고불고 난리 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바뀔 생각은 절대 추호도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연애 시절에 가로화과 시시였습니다.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을지 또 자취방은 어떻게 할지 토익 강의 등등등 모든 것들을 금방금방 정했고 뭐 여행 루트나 숙박 식사 차량 갈 곳도 몇 분 내로 다 결정했어요.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언제나 빠른 판단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저희 두 사람 코로나 시기에 결혼을 했고 아내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통인 병원 근무가 힘들다며 이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한 1, 2년 동안 네가 원하는 일을 다시 찾든가 아니면 뭐 취미생활을 하든가 임신 준비를 하든가 당신 원하는 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죠. 왜? 사랑하니까? 참고로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사는 것도 시골이라서 집값 부담 없어요. 외부리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2020년부터 21년 말까지 총 2년 동안 음식점과 카페에 자영업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네 고민만 했습니다. 음식점을 차릴지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릴지를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요 아내가 돈을 안 벌어가지고 짜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 대학병원에서 저보다 오래 근무를 했었고 저축도 많이 했으며 집값도 절반 이상 보탰어요. 저보다 지분이 크죠. 다만 남편인 제 입장에서 아니 이게 2년 동안 고민할 일인가? 그거예요. 솔직히 이게 뭔가 싶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래도 신혼버프로 좋게좋게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끝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3교대 마치고 온 저를 붙들고 몇 시간이고 매일매일 저놈의 음식점과 카페에 비교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혼자서는 절대 죽어도 안 해요. 무조건 자기랑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목록이 수십 개가 넘어가지만 제가 이제 달달달 외워요. 얼마나 껴? 얘기를 했으면 귀에 피난다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래 자기는 보니까 카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카페를 권했습니다. 한 번만 권한 게 아니라 아내가 물어올 때마다 제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권했던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너는 그게 좋다. 이게 마음에 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반년쯤 지나서 드디어 결심을 했다며 갑자기 음식점을 하겠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한테 물어온 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드디어 준비를 하는 건가? 이랬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몇 달 더 고민을 하겠다더니 다시 또 카페를 하겠대요. 이야 여러분 이 거지같은 과정을 매일 반복하니까 저도 지치고 원래 이 사람이 좀 통통해요. 지금은 더 쪘지만 옛날에는 그 복스럽게 먹는 게 너무 예뻐 보였는데 이제는 한심해 보여요. 거지같다 이겁니다. 사람한테 점점 정냄이가 떨어지더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번엔 가족사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아내 허락하여 하는 겁니다. 아내는 재혼 가정 출신으로 위로 이목언니가 한 명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좀 있어요. 굉장히 오래 묵은 감정입니다. 맨날 연 끊는다 연 끊는다 안 끊는다 이런 고민을 벌써 4년째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애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그때 당시엔 이런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안 해가지고 저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지금 4년 동안 하소연하고 있다 이겁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가족이니까 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감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짜증이 나는 건요. 자꾸 저한테 답을 달라고 보채요. 자기야 나 이참에 언니랑 그냥 연 끊어버릴까? 아니 글쎄 언니가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아이고 처형이 좀 너무했네. 그 당분간 연락하지마. 이러잖아요. 그럼 보란 듯이 바로 다음날 헤헤거리며 자기 언니랑 통화하고 만납니다. 그러다 또 어떤 날은 언니를 만나고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길래 그래 언니랑 잘 지내. 그 참 보기 좋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진짜 누구 골탕 먹이나? 금방 또 언니랑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불똥이 저한테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 언니랑 연 끊을까? 이렇게 물어오잖아요. 그래? 글쎄. 뭐 여보 생각이 내 생각이야. 네가 알아서 해. 왜? 이런 말만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또 남자답지 못하다며 사람 피를 말려 죽이려 해요.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냐. 사랑이 식은 거냐 등등등. 이거 안 시달려 본 사람은 제 마음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내는 음식점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그냥 동네 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웃겨요. 병원 정하는 것도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A, B, C, D 중에 어디로 갈까? 여기는 월급이 별로고. 또 저기는 소문의 원장이 별로래. 또 여기는 근처 식당이 별로고. 등등등. 자기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에 A를 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A에는 면접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꾸 저한테 골라달라길래 제가 보니까 B가 좀 좋더라구요. B를 골라줬더니 대답은 알았다 해놓고 면접은 커녕 아예 지원도 안 했어요. 거기는. 그리고 나머지 C와 D는 생각이 없고 무조건 A, B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라 했는데 지금 C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C도 마찬가지인게 D랑 C를 계속 고민하다 저한테 골라달래가지고 아이씨 몰라이씨 이랬다가 며칠 동안 달달달 욕만 뒤지게 쳐먹었어요. 사랑이 식었냐고. 왜 관심을 안 주냐고. 의미. 어떻습니까? 그지 같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이 사건들은 그냥 큰 것만 몇 개 골라가지고 이야기한 거구요. 이거 말고 그냥 모든 부분에서 결정장애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늘 저한테 그걸로 난리를 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진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집을 나와 별거까지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고약한 청개구리 심보거든요. 절대 죽어도 인정을 안해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여기다 같이 글을 한번 써보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하면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제 속죽음을 더 욕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한 줄이라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예. 뒤에 안에 나옵니다. 댓글 1번. 카페를 할지 음식점을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죠. 이유 별거 없어요. 그냥 일하기 싫은 게 전부지. 언니와 열을 끊느냐 마느냐의 고민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끊을 생각이 전혀 없어. 그저 응석 부리는 거야. 남편한테 관심이 받고 싶어 안달이 났을 뿐이라고. 결혼하기 전이야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본성을 숨긴 거죠. 실상은 게으르고 무조건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은, 즉 기생충의 마음이 깔려있는 그런 여자다 이거예요. 따라서 늘 이렇게 그지같은 핑계를 찾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 탓으로 돌릴 곳이만 찾으며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거죠. 이혼 결정 100% 응원합니다. 올바른 선택이에요. 얼른 탈출하세요. 2번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물어보지를 말던가. 진짜 그지같네. 정말 어지간하면 이혼하라 소리 안 하는데 꼭 하세요. 뭐야 이게. 3번 저기요 남편분 이러다 당신 죽어요. 여기다 묻지 말고 당장 이혼하세요. 4번 같은 여자인데도 진짜 싫다. 성격 완전 그지같네. 야. 5번 보니까 아직 아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천운이구만. 6번 완전 게을러 터지고 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남자한테 다 해줘 다 해줘. 그러면서 또 지 마음에 안 들면 남자 탓. 야. 아니 전생에 뭔 짓거리를 해댔길래 이딴 거랑 사는 거예요? 추각을 아내입니다. 저요. 결혼하고 2년만 쉰 거고요. 저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음식점이랑 카페 고민하는 시기에 병원도 같이 고민한 거예요. 따로따로 2년씩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네 의원에서 근무 중이고. 저요. 월 300 넘게 벌어요. 거기다 저희들 결혼 당시 저축금액이랑 집 매매 비율도 제가 남편보다 월등히 높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저요. 절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2년 동안 고민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고요. 계속 카페랑 음식점 중에 어디를 차릴지. 또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지 그런 거 비교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식물도 열심히 키우고 가꾸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맹세... 하늘에 맹세코. 결정을 하라고 난 뒤에 남탓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책임 정가한 적도 없다고요. 아니 그리고 보통 다들 이런 정도의 고민은 하면서 살지 않나요? 다들 저만 욕하고 있는데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심성이 많고 경계심이 많고 또 모험심이 덜할 뿐인데 저는 저를 신중한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오래 다닐 직장과 평생 영향을 미칠 인연의 손전에 대해서 장식은 고민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근데 여기 모두가 남편 편이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궁금하네. 다들 저처럼 이런 고민 안 하고 사세요? 참 팔째도 좋네. 댓글 1번 아니 식물 키우는 이야기는 왜 하는 거요? 그래? 참 큰일 했다. 장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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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2번 네가 돈을 잘 벌고 집값 비중이 남편보다 높은 건 지금 이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중한 거랑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도 사람 정신병 오게 들들 붓는 거. 이거는 미친 거죠. 깝치지 말고 이혼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병원을 가세요. 3번 극한의 극한의 이기주의. 어우 싫어. 남편님 지금 보고 있죠? 이거 그냥 버리세요. 답 없잖아. 너도 알잖아요. 6번 여초인 판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남자 편을 든다고. 그렇다는 것은 완전 개노답이라는 거지. 갱생 자체가 안 된다고. 어? 7번 지 남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쓴 거 이게 문제인데 자꾸 딴소리를 해대네. 식물이 뭐? 그게 뭔데? 어? 그거 키워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았어? 살림에 보탬이 되었냐고. 뭔 소리야 이게. 8번 이거는 결정장애가 아니라 그냥 밥 정료고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 특징이 이거죠. 이타심이 완전 제로야. 무조건 지밖에 모르고 그냥 지가 우주의 중심이지. 그러니까 뭐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추가 2 남편입니다. 담아주신 모든 댓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3살에 군대 전역을 하고 그 이후 첫 연애예요. 그리고 아내도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입니다. 제 인생의 여자는 오직 이 여자 딱 한 명 뿐이었어요. 그래도 정떨어진 거 맞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통통해도 늘 예쁘다 예쁘다 아이고 우리 꽁꽁이 예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런 거지같은 결정장애를 4년 당해보니까 마음이 다 식어버렸다 이거지. 나 이혼할까요? 댓글 1번 알았으니까 방출하지 말고 끝까지 네가 데리고 살아라. 어? 2번 아니 지가 먼저 올리자 해놓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한다고. 야 사람 피말리는 방법도 진짜 가지가지다. 가지가지야. 3번 나는 사람들이 지 편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돋아요. 딱 느낌이 오죠. 무조건 자기만 우쭈쭈 해달라는 건데 진짜 이런 성격 옆에 있으면 피말립니다. 제가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 남자들 중에서는 허세가 심한 것들 그리고 여자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주주로 바라는 궁주병 같은. 그리고 이게 좀 더 악성으로 변하면 나중에는 유아태행 같은 것도 오더라고요. 자기가 악인 줄 알아. 막 아우 싫어. 아무튼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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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